공금을 횡령하고 여지원에 대한 상습적 성희롱과 상관폭행까지 기강회의를 의심케 하는 비위행위인데 심지어 이게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디에 낄까요? 최동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고전 문헌 정보를 처리하는 부서 소속 A씨는 2020년부터 한 업체로부터 전산용품을 구매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명의상 A씨의 인척회사였고 이마저도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이 과정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1,6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지난해 A씨에 대해 한 차례 징계 처분이 내려졌지만 사유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아닌 회계처리 단순 지연이었습니다. A씨가 물품 비용 집행을 담당한 탓에 공금이 과다 청구되고 결제 문서가 위조된 사실조차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일용직 여성 근로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로 해임됐습니다. 세상에서 문학과 여자가 제일 좋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수시로 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특정 신체를 묘사하는 시와 노래 가사를 만들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연구원은 출근 시간 사무실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상관을 일방적으로 폭행해 전치 사주에 상해를 가하는 등 직원들의 비위행위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곳에서 조치된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 조치만 7건에 달합니다. 번역원 측은 특정 시기에 징계 처분이 집중된 건 맞다면서 최근에 감사 전문인력을 배치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강 회의가 심각한데도 교육부가 산하기관인 번역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건 최근 10년간 지난 12년과 지난해 고작 두 차례가 전부였습니다. MBN 뉴스 최두희입니다.